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릭텔러입니다. 오늘 드디어 아이언맨 홀 오브 아머를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거 리뷰를 한다고 한지 거의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되네요 일단은 박스를 개봉부터 하고 박스 내용물에 뭐가 있는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옆에 뜯고 경쾌하게 뜯기네요 박스 안에는 카톤박스의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용물이 꽤 많네요 제가 현재 구독자 100명 이벤트로 상품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벌써 어느새 구독자 이벤트 한다고 했는데 벌써 145명이 됐어요 이러다 진짜 두명한테 추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추첨 방송은 내일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모두들 참여 많이 바랍니다 설명서는 보기 좋게 되어 있네요 일반 레고랑 같습니다 스티커가 있네요 이런거 프린팅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레핀즈에서는 이 부분은 프린팅이 아니라 이렇게 스티커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투명 브릭에 있는 아이언맨 현황 창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이고르 에 쓸 것 같네요 이 한장 외에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명서의 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봉투에는 번호가 쓰여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있네요 이렇게 1번 그리고 이건 공통중인 것 같고 4번 1번 다행히도 이렇게 봉지간에 번호가 있어서 조립하기 싫 것 같아요 얼른 조립해 보고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다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면서 느낀 점은 아 레핀에서 되게 잘 만들어졌다 공장에서 좀 많이 발전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갖게 됐습니다 이고르의 경우에 눈부분 눈부분은 프린팅이고 이 팔에 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스티커입니다 그 외에 브릭 품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스도 없고 누락도 없고 저는 굉장히 만족이 스러웠습니다 이걸로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별로라서 그냥 이 친구는 별로였던 걸로 하고 다음은 아이언맨의 컴퓨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? 이 유리... 잠시만요 잘 안보이네요 투명브릭의 경우 투명브릭의 품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외핀답지 않게 뭔가 깔끔해졌다 기스도 없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프린팅이 아니라 이것도 스티커인데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의자는 참고로 돌아갑니다 다음은... 이게 뭐죠? 더미? 더미라고 하죠 더미는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네요 다음은... 갠트리머신 앞에 있는 갠터리머신 갠트리머신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빠져야 되는데 잘 안빠지네요 아... 여기로 빼는거구나 뭔가 굉장히 쫀쫀하게 잘 붙어있어서 참고로 갠트리머신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신기하죠? 이런식으로 돌아가서 잘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이언맨 미니피규어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습니다 뭐... 랩핑해서 미니피규어를 좀 잘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눈 부분이 좀 깔끔하지 못합니다 보이시나요? 뭔가 약간 쌍컴푸스란 그런 느낌?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이건 통째로 보여드릴게요 아...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부분이 이 밑에 보이는 이... 뭐라고... 그릴? 그릴... 브릭이라고 해야 되나요? 크롬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블링블링한 느낌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니피규어들의 눈은 뭔가 약간 좀 어설픕니다 그러면 좀 아쉽네요 브릭의 품질은 굉장히 괜찮고 단차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많이 칭찬했던 부분이 이렇게... 보이시나요? 기스가 거의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유리 브릭들이 유리창 브릭들이 굉장히 기스가 많았는데 뭐 기스도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역시 아까 이건 프린팅이 아니라 스티커였죠 음... 약간 모서리 부분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너무 짱짱한 나머지 잘 껴지지가 않아서 끼다 보니까 불어졌어요 이런 점은 좀 아쉽네요 전체적인 평가로 랩핀에서 좀 잘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랩핀 공장이 파산을 했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더 이상 랩핀제를 보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미리 구하셨던 분은 구하실 수 있었겠지만 음... 뭐... 브릭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공장이 파산해서 앞으로 랩핀을 잘 볼 수 있을지 못 볼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구독자가 147명 정도 되는데 얼른 내일까지 약 53명이 늘어서 추첨을 두 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드리고 싶네요 아쉽지만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아 방송?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 브릭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pard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aré